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. 지금 바라보이는 것은 주먹나무 5그루에요. 실생 5년차 인데요. 이 아이들이 일단 제일 처음에 받으면 조그만 비닐 포트 아니면 플라스틱 포트로 오잖아요. 그거를 다 제거해서 뿌리만 남겨두고 그 다음에 소독을 시작합니다. 이 물에 물에다가 일단 주방세제 반 뚜껑 정도가 2리터 페트병의 밭 뚜껑이 4,5번 누르면 되요. 펌핑을 지금 적당히 8번 정도 했고요. 그 다음에 유한낙수로 찍찍찍 뿌리는거 10번 정도 했고요. 적당히 했어요. 그리고 소주 사실은 왕창. 리스테린 큰 걸로 한 뚜껑. 그렇게 넣고 가끔은 식초도 넣을 때 있는데 오늘은 식초를 안 넣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침지 소독을 합니다. 얘들 지금 뿌리부터 넣으면 뿌리에 흙뎁에 들어올까봐. 이 위부터. 사실 지금 상당히 오래 소독하고 있어요. 이렇게 거품이 있는 건 리스테린도 그렇고 주방세제 때문이에요. 이렇게 하고요. 침지 소독한 다음에 이거를 이게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뿌리 소독을 이렇게 합니다. 제가 이렇게 안에서 사실은 저를 유튜버로 만들어 준 그 호야. 호야가 지금 거의 다 죽었어요. 그러니까 3주일 만에 왔더니 위치도 물론 베란다로 바꾸고 햇빛을 좀 더 많이 받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말랐고 그 다음에 오니까 잎사귀 마른 거 정도가 아니라 가지까지 다 말라서 그 안 마른 부분까지 잘랐는데 또 그 후에 2주일 만에 또 오니까 가지가 또 많이 저게 됐고 다 말라서 아마도 거의 소생 못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. 속상하게도 그러네요. 그리고 그 흰 솜깍지 벌레에 제가 2008년도에는 이름도 모르고 그거를 사실 유럽에서 공동구매하면서 유럽에서 온 여러 가지 구근식물이고 뭐고 다 사실을 초록별 나라로 다 보냈어요. 근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는 초록별 나라로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서 일단은 흰 솜깍지 벌레가 테이블 야자, 아르카야자 이런 거는 식초를 약간 흰 속한 물에다가 붓으로 다 닦으면 그 다음 밤에 오면 다 죽어서 없어요. 걔네들은 그래서 대부분은 다 없앴는데 정말 못 없앴 거는 카랑코에 카랑코에, 칼란디바 뭐 하는 걔네들은 너무 잎사귀 사이사이마다 엄청나게 있어서 결국은 죽지는 않았지만 걔네들도 결국은 걔네들이 다 호야가 잎사귀가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걔네들도 죽을 것 같아서 식초로 소독하다 하다 그냥 다 초록별 나라로 보내버렸어요. 그리고 어제 또 커피나무 정말 커피나무 열리는 걸 보고 싶었으나 그렇게 잘 자라는 애들이 껍질까지도 다 벗겼어요. 그 속에 다 숨어 있어서 솜깍지 벌레들이 그리고 올 때마다 그렇게 많이 소독해도 결국은 해결 못해서 그 커피나무 역시도 지금 초록별 나라로 미안하게 보냈어요. 죽지 않은 애들을 뽑아 죽이려니까 미안하긴 한데 그렇게 해서 호야만 아직 포기 못하고 있고요. 나머지 호야들도 다 아주 작은 호야들도 올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증가해요. 그런데 이제 창틀에도 생기고 제가 작은 호야들은 창 위에다 놓고 있거든요.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주변의 모든 그러니까 화분뿐만 아니라 화분 밑 그러니까 화분 이런 데서 그 다음에 화분 밑 여기 밑에요. 그리고 화분 받침 그럼 화분 받침에 꺾어진 부분 웅땅 다 있기 때문에 매번 오면 식초로 다 소독하고 그러고 있어요. 이렇게 어쨌든 아직도 손깍지 벌레는 해결 못했습니다. 일단 이 소독은 30분 정도 더 침지 소독할 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 녹보수 해피트리 스위브릿지 아자 구입할 때 왔던 손깍지 벌레를 해결 못해서 그래요. 우리가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에 그리고 그 옛날에 과학을 저대로 잘 모를 때는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벌레들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고요. 어디선가 와요. 우리가 새로 구입한 거라든가 밖에서부터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것 사실은 호야를 옮기다 보니까 베란다 쪽에도 그렇게 그 빨래하듯이 그렇게 소독했는데 그 아이들 속에도 또 호야에 그 손깍지 벌레들이 있어서 여러 개들이 또 옮겨서 열심히 퇴치해서 걔네들은 퇴치가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식초를 희석한 물에다가 그냥 원액으로 하면 더 저기 사실 두 시간 지나면 그 잎사귀들 어린 잎들이 다 죽어요. 그리고 레몬 샀을 때도 제가 식초 원액을 뿌려놓고 나갔다 두 시간도 안 돼서 들어왔는데 다 죽었었거든요. 그래서 식초 원액은 너무 세요. 그러면 식초 원액으로 만약에 하시면 즉시 물로 소독하세요. 그러면 죽진 않아요. 살아요. 식초에다가 물을 희석해서 붓으로 다 이렇게 걔네들을 징그러운 그 손깍지 벌레들을 다 제거하면 결국은 없어져요. 그래서 아레카야자도 없어졌고 지금 마리안네에다가 집어넣는데 걔네들 이렇게 잎이 서로 새로 이렇게 피는 거에 들어가더라고요. 거기도 다 제거했고요. 그 다음에 여인초에도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일단 제거했어요. 다음 주에 다음번에 와보면 생겼으면 또 제거해야죠. 대부분의 것들은 다 제거가 됐는데 제거가 안 된 게 커피나무 가지도 다 잘랐고 그 주가지의 껍질도 다 벗겼고 그래도 안 됐고 계속 걔네들은 살아서 도저히 커피나무 무려 세 그루를 다 뽑아서 초록별로 보내버렸습니다. 속상해요. 아라비카 향하고 몇 가지인데 하여튼 30분 뒤에 뵙겠습니다. 침지 소독을 30분 한 다음에는요 얘를 깨끗한 물로 버리고 이제부터 깨끗한 물로 소독합니다. 평상시 좀 수확을 약하게 해놓은 거라서 이렇게 하여튼 전부 깨끗이 세척합니다. 잠시 중단하겠습니다. 세척은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. 깨끗이 씻어서요 가져왔고요.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작은 7cm 포트 이렇게 5개에 각각 있었던 건데요. 또 잘 안 쓰네. 5개에 있었던 건데 뽑아서 했더니 뿌리가 밑에 많이 자랐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길이 뿌리 또 약간 살짝 자를 겁니다. 길이가 그러니까 그냥 화분 속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거든요. 사실 제대로 파놓으면 그러니까 얘들도 같은 합식하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길게 자란 뿌리들은 자를 겁니다. 똑같은 길이로 자를게요. 그거는 시연 안 해도 하실 수 있겠죠. 한 손으로 찍고 있다 보니까 가위로 자르려고요. 사실 발로 잘 잡고 찍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길이 자르고 시작하겠습니까. 댓글로 혹시 물어볼까 봐 또 물어보고 오시면 답하면 되지만 어쨌든 가위로 소독을 하고요. 가위로 소독이 아니라 가위를 소독하고요. 메르스나 쌌을 때 샀던 거 남겨놨던 손세정제 소독제죠. 손소독제 그런 거 저기 하시고요. 그걸로 하시면 돼요. 이렇게 뿌리가 너무 자랐잖아요. 같이 똑같은 길이로 자르려 합니다. 길게 자란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고 높이 똑같이 뿌리 시작 부분부터 이렇게 해서 뭐든지 처음 하면 불안하죠. 근데 전 지금 이제는 21년도부터 사실은 그전에도 많이 잘 키웠어요. 근데 중단했다가 다시 21년도 교통사고 이후로 다시 하는 거예요. 아 근데 소독한 가위로 이제 커팅 자릅니다. 같은 높이로 뿌리도 같은 높이라기에는 좀 길이로 이렇게 자르고요. 합식하려 합니다.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. 전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풍나무 씨앗을 가져왔던 거를 몇 년 뒤에 심었었어요. 근데 저는 가운데가 가장 넓고 잘 자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서로 쪼바쪼바 그러면서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. 우리 아이들 자동차 안에서 쪼바쪼바 했던 거 자꾸 기억나는데 꼬맹이 때 아 이제 분갈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소독했잖아요. 소독하고 깨끗이 닦았고 그러면 화분 밑에 깔망을 깔아요. 근데 이 깔망도 매번 설명 이런 종이가 있잖아요. 종이가 있으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대고 보이시죠? 저 밑에 그려요. 그리고 그래서 그 그려서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이 종이를 이렇게 넓은 데에다가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가장다리로 이렇게 잘라요. 자르면 저거랑 똑같이 가위로 잘리면 이렇게 되죠? 이렇게 된 걸 이렇게 화분 바닥에 넣습니다. 깔망을 깔고요. 그 다음에는 세척마사토로 이렇게 넣어요. 그리고 원예상토 상표가 보여서 일단 이리로 옮겨 담았는데요. 원예상토 국가가 관련되요.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원예상토 3대 펄라이트 펄라이트 저 2호 쓰거든요. 이거 1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섞어놔요. 이렇게 섞어놓은 거를 여기다가 써놨어요. 원예상토 대 상토 대 펄라이트 3대 1 이런 비율로 저는 합니다. 사람들마다 다 다른 비율이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요. 집어넣고 3대 1로 한 걸 이렇게 넣어요.